집에 아무도 없어. 소를 훔쳤어요.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. 여심을 많이 훔쳤지. 여슬을 훔쳤다고? 야, 여슬을 왜 훔쳐. 고가의 물건을 훔치려면 보는 분이 있어야 돼. 누나. 야, 이거 헷갈리다. 근데 내 사인을 내가 모르면 말이 되나? 어? 내가 했는데 모르겠는데. 얘 기교 안 부려. 이거 자신감이 없는 사인이야. 형, 쭈그리 쉬어야 돼. 지금부터 믿는 듯, 없는 듯.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. 쭈그리 쉬, 쭈그리 쉬. 품을 먹으시겠어. 아이씨. 야, 이거는 방구다. 아니, 방구를.